이번 시간에는 펜슬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모델링 도구의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펜슬을 이용하면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과 같은 것들을 실제로 구현하기 전에 그것이 어떤 구성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, 또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. 이것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생각을 동기화시킬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죠. 특히 펜슬은 무료고, 또 오픈소스면서 크로스 플랫폼, 윈도우나 맥OS 이런 데서 다 작동을 하는 크로스 플랫폼이기 때문에 아주 매력적인 도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.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펜슬의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펜슬이라는 도구는 UI가 다른 도구들이랑 조금 다른데요.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. 자세한 사용법은 나중에 사용법을 알려드릴 때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요. 여기 왼쪽에는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템플릿들, 도구들이, 위젯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카테고리가 있어요. 커먼, 스케치, GUI 이런 식으로요. 그래서 이 중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네이티브 UI 위젯을 선택하면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에 있는 다양한 위젯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. 이렇게 갖다 붙일 수 있죠. 그리고 커먼 쉐입으로 하게 되면 이미지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. 여기다가 이미지를 배치할 수도 있고요. 위쪽에는 탭이 있어서 탭을 여러 개 만들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파일로 붙고 그 파일 아래 여러 개의 탭들을 만들어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위쪽에는 정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능이 있고 이 부분은 파일을 저장하거나 아니면 어떤 도형을 추가한다거나 정렬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위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.